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복주머니 만들어 볼게요. 복주머니 열어서 편지나 세뱃돈 넣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대문 접기 할게요.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가운데 점에 맞추어 색종이 네 모서리 모두 접어줍니다. 잡았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위쪽에 접힌 선 가운데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맨 오른쪽에 접은 선 가운데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맨 왼쪽에 접은 선 가운데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주세요. 뾰족한 모서리가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이 점에 가도록 접어 볼게요. 모서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 점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생긴 색종이는 그대로 끝까지 이렇게 꾹 눌러줄게요. 위쪽의 뾰족한 모서리도 이 점에 가도록 이렇게 반으로 눌러내립니다. 방금 잡았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두 번째 선을 따라서 색종이 접어줍니다. 뾰족한 모서리가 두 개의 접은 선이 만나는 이 점에 가도록 접어 볼게요. 아래쪽에 생긴 이 접은 선 끝까지 꾹 눌러줍니다. 앞에 색종이 모서리도 이 점에 가도록 이렇게 반으로 접어 내립니다. 앞에 색종이 살짝 들어주고 오른쪽 색종이 원래대로 아까 접었던 대로 접어 볼게요. 두 번째 접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고 위에 있는 색종이도 그대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혀요. 위에 접은 선을 따라서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복주머니 완성입니다. 예쁘게 꾸며 볼게요. 내가 원하는 색깔의 색종이를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접었다 펼친 후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끝부분을 반을 접었다 펼칩니다. 접은 선에 맞추어 위아래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풀칠해주세요. 이 위쪽부터 가운데 쪽에 맞추어 띠처럼 둘러주면서 가운데에 붙여줍니다. 색종이의 4분의 1 크기로 토끼 만들었어요. 토끼 만드는 방법은 왼쪽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짠!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